2. 설계온 잡았죠? 1. 설계온 이번 상대는 케일인데 케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6레벨의 온거리로 상대가 케일이면 신발을 좀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속 차이 때문에 살짝 뒤로 한번 돌아서 가봅시다 아쉽다 살짝 뒤쪽에다 깔고 깊숙이 깔았으면 이득 봤을텐데 원거리 상대는 약간 케일이 지금은 긍접이긴 한데 스탯이 좀 낮거든요 생각보다 물몸이라 박스 하나만 걸려도 킬각이 나옵니다 딜견 한번 하고 집을 가고 싶긴 한데 바로 리벌버 뽑아옵시다 킬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멸이 있어서 킬각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상대 궁 2부적이라 설계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하고 들교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Q3만 할거기 때문에 계속 기습각 잡아주고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박스가 때리죠 박스가 때리죠 잡았죠? 설계온 상대 텔 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텔 안 쓴걸로 알겠네 라인 손해네 뒷쉽을 잘못쌌다 너무 짧게 갔어 총검이 그렇게 암살에 좋진 않아요 자꾸 뒤로 좀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라인이 그지같아가지고 아 자꾸 잘못쓰네 아 자꾸 잘못쓰네 놀래라 아 뭐야 아 뭐야 어 어디서 죽여? 아이씨 K 궁 들어오는거는 여차하면 그냥 궁써서 피하시면 돼요 벨트 나오죠 벨트 나오면 쉬워요 진짜 쉬워요 벨트 나오면 원거리 챔프들 다 쉽습니다 진짜 아까 보면은 계속 라인이 여기 형성돼가지고 케일이 앞으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벨트가 나오면 딜기환하면서 라인 밀 수 있으니까 그런 애매한 라인이 형성이 안됩니다 이제 Q5레벨 찍혔으니까 상대 오는 타이밍 맞춰서 바로 딜기환 걸게요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반복을 하는데 상대가 만약에 렌즈를 갖고 오거나 계속 기습각 신경써서 앞으로 안 나온다 그럼 상대 정글로 들어가면 돼요 상대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다 차단하시면 됩니다 이만해서 여기서 딱 들어간 다음에 감전들겨 그러면은 또 라인이 밀어지죠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상대가 방심하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킬.. 그러면 킬각인 거예요 되게 쉽죠? 생각보다 이제 안나오죠 상대가 상대 정글 시합을 밝혀주고 안나오면 저도 안들어가면 돼요 방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킬각인 거예요 체로딱 와가지고 평타 저마 걸어주고 평타 2 평타 존나쉽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원거리 상대로 너무 쫄지 마시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레벨 리벌버 타이밍 혹은 벨트가 나왔어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딱 맞물리면은 킬각이 진짜 잘 나옵니다 이제 박스를 큰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평타 진로 맞고 벨트 평 공포 걸리죠 킬 어 잠깐만 누가 오는데 나이스 공포 걸려 안 걸리네?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진짜 약파는 게 아니라 이번판은 드럭사르를 갈게요 암살을 좀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서 이제 리워크가 되면은 이 빌드는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물관 효율이 워낙 좋아서 공포 자꾸 막 그러네 거멍지게 탱이네 근데 보통은 탱이네 따로 탱이네 암살 탱이네 기회 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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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네 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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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할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평타캔슬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도발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복직하니까 사라졌어 이 제도로 솔로도 먹여주고 솔로 한 번 더 먹여주고 평타 아 평타 아 평타 너님이 죽어 있다 오케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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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발을 해서 계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은... 아 이거 둘이 애매하네 신속 장화 신을게요 빙결이 있기 때문에 신속의 장화가 됐습니다 아 이 불 따고 녀석 그것부터 맘에 안 들어 어디가 이 자식아 어디가 이 자식아 가짜야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오인 오인 촉 인 촉 하하하하 어디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어어 팀이 호응을 해주는가 싶더니 잠깐만요 객살 뻔했네 이게 왜 하이브리드라고... 그니까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게 왜 하이브리드로 가냐면은 라인전에서는 AP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라인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상대 팀에 암살할 대상이 있다 그럴 때 물간 빌드 섞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럼 암살 딜레나가요 거의 벨트는 라인클리어 용이죠 아 초반에 라인전이라 딜량 2등 아무튼 원거리 상대는 이렇게 라인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샷코는 여기까지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